역할의 쌍두마차는 F이퀄, 여기 있는 건 설마 학원 측에서 못 주겠지? MA입니다. 피디님 잘 비춰주세요. 그 다음, R자면 공간이출과 뭐라고요? 1, 운동, 에너지, 정리입니다. 이왕 본기에 말씀드리는데 이 M자, 이 메가스터디가 사실은 과학사이트예요.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. 나도 이러고 살고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1년에 한 번 올라와요. 진량 M, 메가스터디.net, 진량 M, 에너지, 가속도, 중력 가속도.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다. S, 거리 S, S는 VT, T, 그렇죠. 그런데 U, U, 너는, 너는, Y, Y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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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넷, 참 넷,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. 항상 명심해요. 역할을 쌓는 것 같이 뭐라고요? 에피코라미. 또 하나, 1, 온도의 정리.